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베스밤을 만들어볼거에요. 안녕하세요. 옐비에요. 일단 이라고 한거야? 제 이름은 에빈이에요. 올리야. 라스파. 스파 만들기. 레이븐 소가 1-2컵, 스틸 아큰, 1-4컵, 콘서실, 1-4컵, 에스포 소, 1-4컵, 1-4컵, 에스포 소, 1-4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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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지기로 시작할게요. 에이킹푸더 넣어주세요. 애피데ласALL 전동 Shim is warm scann 합 meg leers. 계란 대의 반죽입니다. 소수가 부족하다가LL ав работать. 맛있게 됩니 sagen, 그래서rez Cru dit. 액세스, 뚜껑с Milli permit. 에마과yun개땜. 액세스에 어울러 Meter니다. Understanding 이실가 Jian теперь. 오렌지 오렌지 넣어봐 레몬그라스 이거 라벤더 나벤더 나벤더 오렌지 넣은 라벤더 레몬그라스 1티스푼 될 것 같아 나도요 너도 됐어 2티스푼 2티스푼 자기가 좋아하는 선영을 골라볼거에요 셰이 난 파이퍼 2티스푼 2티스푼 3티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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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티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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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티스푼 4티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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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물을 넣어줄거에요 bam 요리 준비 3티스푼 물mals 제거 counter 이제 손으로 뭉치세요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완성! 완성! 나도 이미 성공했지 나 하나 더 만들거야 네 짧게 더 만들게요 어때 유튜브 하는거? 좋아 1,2,3 2,3 2,3 2,3 2,3 3,4 1,2 2,3 2,3 2,3 2,3 2,3 아! 여기 하나 나갔다 여기 하나 나갔다 여기 하나 더 있어 블루,핑,블랙 재미있는 레트북 한번 만들기 이 비디오가 재미있으면 구독 버튼 누르세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좋아요